그렇게 모두의 여행은 닫혀있었다 이제 우리가 가까워질 시간 어서와요, 서울에 온걸 환영해요 왔어요? 먼저 서울 스타일로 변신, 어때요? 같이 걸을까요? 서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봐요 짠! 이번엔 짜릿한 서울을 즐길 시간 배고프겠다 서울 맛집으로 내가 안내할게요 많이 기다렸죠? 대신 더 특별한 서울을 보여줄게요 같이 보고싶다 우와 함께 할 거죠? 약속 시작!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See you in Seoul! I'm for you! 여행이 시작되면,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이 되길 바랍니다